예전에 향수도 좀 나고 동기부여가 이제 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대회가 많아서 일단 좋은 것 같아요. 강대리브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일단 저도 노력해볼 생각입니다. 본선에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. 올라가서 목표 수정을 또 하려고요. 당연히 우승이 있고 우승이 목표고 좀 신속하고 좋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. 4강이나 결승에서는 야외후대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. 처음 열리는 대회만큼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시즌1에서부터 꼭 잘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한 번 높은 곳까지 다 해서 올라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